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분명히 가족, 친지, 직장 정도에만 알리고 자가 격리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청취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힘내시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윤세민 에디터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칭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윤세민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되는데 보통 종종 관두죠. 김미나 왓슨이 부르죠. 네, 스트레칭 정말 중요하고요. 네, 스트레칭은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의 스트레칭을 최대한 알아보시고요. 본인 몸에 안 맞는 걸 하신 것 같다 싶으시면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진행시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총선 전까지는 일면에 나온 얘기들 가급적 더 피해보려고 했거든요.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국가적 관심사가 한 군데로 모이고 있을 때에 하면 좋은 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소비자들이, 미디어 소비자들이 시간을 때우는 데 큰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같은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시간 안 때워집니다. 그렇죠. 넷플렉스나 보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게스트들이 다 그걸 준비해야 하는데 어떡해.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맞췄어요. 거기에. 그것을 알기 싫다는 면역과 암인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아이스퀘어 폴더맷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오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빅그린이 소개하는 탈모예방 샴푸법 샴푸로 거품을 내주고요. 흐르는 물에 온도는 차갑게 해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탁탁 두들겨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말릴 땐 꼭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를 사용하는 거죠. 신비의 구스베리에서 해답을 찾다.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봄을 준비하고 많은 지자체가 축제를 준비할 때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담당 팀들 울상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주민센터하고 LH에서 중요한 행정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싹 연기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당장 제일 큰 거 이때쯤 되면 가야지 하고 사람들끼리 다 계획하는 진해의 군항제. 그렇죠. 없습니다. 비슷한 꽃 필 때 나오는 축제들 없어요. 그렇죠. 산수유, 동백, 진달래 다 없죠. 네. 봄은 반갑지만 환절기 질환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럼요? 면역감인 반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알렉스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슈와는 달리 코로나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내과 교수가 총괄하여 진행한 8주간 인체제경 실험에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에 발생하면 증가하는 단백질, 백혈구 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받아 국내는 물론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특허를 받아냈습니다. 비염이나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에도 또 애로가 있더라고요. 저도 재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눈총이나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네. 왜냐하면 이 증상이라는 게 독특할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콧물이나?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오긴 나온다. 아니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몇 퍼센트인지까지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광고할 수 있는지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광고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데 여기다 법의 영역인데 저희들은 닥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안 되면 본인 책임인 걸로. 복용한 사람 책임인 걸로. 맞춰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알러지성 문제들이 계속 심해서 병원 신세를 꾸준히 지셔야 하는 분들에게 보통 권했습니다. 네. 네. 사실 뭘 해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니까요. 그럼요. 나도 도움을 받아보고 싶네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네. 여튼 액세스몰에서 긴 시간 판매해오며 환절기만 되면 판매가 폭주하는 효자 아이템이란 걸 알아두십시오. 네. 만약에 면역감인 반응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알렉스를 고려해보십시오. 고려해보시길 바라고요. 왜 이름이 알렉스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기 예전에 제가 이 회사가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거든요. 네. 아주 말도 안 돼요. 기억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공신보감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뜻이 아주 유치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없어져서. 공부의 신이 될 수 있는 보감.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뭐 별로였어요. 이 회사가 두 가지를 못해요. 주식관리하고 이름 짓기. 하지만 이런 건 잘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부서마다 업무 능력이 달라요. 꿈에서 이렇게 막 알렉스 이러면서 깨어나면 알렉스. 뭐야 그게. 뉴스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러 메이킹. 네. 결국 뭐 뉴스라운드업도 마쳐서 관련 주변 정보들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하버드대의 마크립시치 교수는 코로나19가 궁극적으로는 억제되지 않을 것이며 인류의 최대 70%가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말부터 살살살 나오던 얘기였습니다. 네. 이 양반이 뭐하는 양반이길래 이런 말을 했는가 찾아보니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때도 의견이 보도되었던 걸 보니 전문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동네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달을.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결국에는 신종 계절성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증상이 가볍거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신종플루가 현재 이렇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마스크에 드라이기를 쐬어라. 따뜻한 물을 마시면 예방이 된다는 허위 사실들이 SNS로 많이 전파가 되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그냥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예방이 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의 특별한 예방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을 배신하고 김치에도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2003년부터 꾸준히 반복해오던 기자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엔 못 써요. 이럴 수가. 계절이 바뀌어 기온이 오르면 바이러스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출량을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당일 생산량의 50%는 우정사업본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공적 판매처로 출구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량이 이렇게 많은 물건을 공적 판매처로 넘길 때는 이거는 마스크가 아니어도 이해가 쉽습니다. 리셀 불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 지자체 홈페이지가 붐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문자들로. 왜냐하면 경고 문자로 요즘 많이들 확인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경로를 피하려고 하는데 잘 찾아보니까 확인된 경로들은 모두 방역 여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 완료된 곳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현재 몇몇 지자체는 식품적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네. 이러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어느 지자체인지 정리를 했었는데 이게 찾아볼 때마다 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또 주간지라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요청은 오프라인 매장의 완화보다는 휴무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80% 정도 일방적으로 대형마트에 유리한 방식이긴 합니다마는 나머지 20%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림을 주로 하는 카드, 신용카드를 두고 계신 가정에서는요. 일단 뚫은 마트를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 마트 배송을 특히 이번에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사들의 뉘앙스는 왠지 영원히 허용해달라는 뉘앙스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노조가 지금 저희들 보는데 오늘날 미디어를 좀 만났어요. 인력충원의 의지가 없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면서 그냥 업체들은 즐거워하고 있다. 네. 네. 이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추경 편성에 설득력을 좀 더하기 위한 포지션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집행건수와 신청건수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미 천억 원의 준비자금을 넘어서서 신청이 몰려서 해당 부처와 정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경정예산을 5조 원 안팎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신종플루 때와 비교하면 아주 쌉니다. 지금 걱정되도록. 네. 여기에 금융지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포함한다면 10조 원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죠. 최대 15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추경에 협조키로 한 미래통합당은 선심성 예산이 끼어 있는지 꼼꼼하게 보고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협조 안 한다 해서 조금 물러선 게 이 정도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수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어 있는 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일이 줄었다. 이거 좀 슬픈 얘기긴 한데요. 어차피 일이 줄었다. 사장은 이런 거 알아보러 시간 쓰고 다녀야 됩니다. 저희 소상공인, 저희도 소상공인이죠. 저 같은 저희 같은 중소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라인 모바일이라 매출에 영향이 없어요. 이런 업체 말고. 1층 노동하시는 사장님 여러분들이 많이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부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 그린 헤어로스 샴푸.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기간 통신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통신사로서의 뉴스원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예전에는 고민을 안 해보다가 이 몇 년 사이에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늘었죠. 2020년 2월 26일.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의 총선기획 여론조사를 뉴스원이 의뢰했던 결과가 나았나 봐요.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질문을 했겠죠. 매우 잘하고 있는 편이 49.1%. 매우 잘하고 있는 편과 잘하고 있는 편이 49.1%. 매우 못하고 있는 편과 잘 못하고 있는 편이 48.4%입니다. 나머지는 전화, 답 안 한 사람들이죠.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뉴스원은 제목을 대구, 경북 72%가 대응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라고 뽑았습니다. 찾아냈네요. 이런 국가적 사태는 정치적으로 당연히 이용됩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방송에는 시간도 없고 바빠서 나올 수 없는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시사아지씨가 준비해왔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보약 먹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커피 마셨고요. 이게 뭐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이러스에 대해 지난번에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이제는 나는 신문도 못 보겠어요. 들어올 때마다 그런 소리 하긴 하는데. 이유가 늘 갱신돼요. 네. 지난번에 신문 못 보겠다는 생각이 10점 만점에 한 8점이었다. 이제 9점으로 올라왔습니다. 뭔 신문만 펴면. 게이지 닫혔네요. 신문만 펴면 뭔 바이러스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바이러스 난리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를 가지고 제멋대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 놓고 우선 이 얘기를 써오다니 비위도 좋으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과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 사실 바이러스 얘기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바이러스도 아니고 사실 엄청나게 우린 또 철학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긴급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만 하면 자꾸 중국 얘기를 해가지고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보수 언론도 그렇고 보수 야당도 그렇고. 뭐만 이제 바이러스의 비읍자 딱 나오면 아니면 코로나19 키역자 딱 나오면. 그러게 중국 사람들이 입국을 처음에 막았어야지. 그걸 안 막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모레 헬마우스 코너 시간에 아주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대체 정확히 무슨 얘기를 떠들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보수 유튜브들 좀 찾아보다가 아까 제가 비위 얘기했는데. 야 헬마우스 내 어려운 직업 하고 있더라. 하루에 10번 토하나? 그거 어디 저 상처나가지고 10도에? 그거 어디 살겠어요? 야 힘들더라 듣기. 중국인을 왜 안 막아가지고 이 지경이 됐냐. 그런데 이미 그거는 저는 뭐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오는 분들 중국에서 중국 거쳐서 오는 외국인들을 입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주장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실효적인 것이냐. 그리고 애초에 이제 그 안 막았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게 뭐 그게 이름이 뭐 우한 폐렴이든 코로나19든 간에 그 병이 뭔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가 한 달 이상 걸린 거거든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 거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한 수많은 중국인과 수많은 그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과 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그 입국 금지를 했으면은 이게 이렇게 안 됐을까요? 이탈리아가 중국인을 막았다고 자랑자랑하는 그 말이 허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국은 지난 21세기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감염병이 나올 때마다 되게 긴 기간을 민기적거렸어요. 네. 그래서 온 세계에 폐를 끼쳤어요. 계속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탈리아가 나와가지고 정치인들이 우리가 중국을 막았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민기적거리던 타이밍에 왔다 갔다 하던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민기적거리지 않고 만약에 이런 거에 똑바로 대처하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감염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관이 깨닫기까지 학자들과 의료진이 깨닫기까지 시간도 걸려요. 그럼요. 막는다는 건 막는 척을 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금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고요. 이탈리아 지금 외신들을 보면 이탈리아, 이란, 남한을 묶어서 보도를 많이 해요. 네. 유럽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곳이 이탈리아죠. 그리고 보도를 보면 그러면 중국을 막은 데가 어디고 안 막은 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보도하는 것보다 다 수준이 달라가지고 어느 수준까지를 중국인을 막았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제라도 막는다고 쳤을 때 중국 사람만 막는 거냐. 바이러스는 이게 국적을 가려서 감염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서 또 바보 같은 오해가 나오죠. 아, 그래요? 네. 국적을 바이러스에 태워버립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 그리고 그분은 한국 와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중국의 특정 지역을 찍으면 그게 진짜 제한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막았다라고 하면 후베이성에서 오는 중국인과 오는 한국인을 다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게 맞죠,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후베이성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격리시키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중국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할 경우에 어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말 하아닌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이해한 다음에 싫어하고 싶은 대로 싫어하는 그대로인 거죠. 적당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째, 그때 입국금지 시켰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했을 것이고. 그럼요. 둘째, 이제 와서 입국금지를 시킨다는 걸 가정을 해도 할 수도 없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입국금지를 그냥 뭐 시켰을 때 이렇게 실효적이지도 않고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한 이런 입국금지를 뭔가를 했을 때 피해는 피해대로 또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 지금도 죽겠는데. 지금도 아까 소대축 얘기한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죽겠는데 지금도. 피해는 피해대로 발생을 해요. 그러면 뭘 위한 중국인 입국금지냐. 제가 좀 써왔어야 되는데 적어오질 못했네요. 최근에 재미있는 사회학 연구 결과를 봤어요. 수염이 점점 길어져요. 관우 같네요, 관우. 건강하다는 증거죠. 미염공입니다. 중국인이시구만, 중국인. 중국인이 진행하고 있구만, 이거를. 제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유 씨잖아요. 아, 유비, 유베이.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종차별을 하시고 싶으실 텐데. 한국인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동남아 아니면 중국인의 후예잖아요. 장난 좀 치지 마시고 피가지고. 그리고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였냐면. 최근에 사회학 통계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원전을 찾아가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주인 커뮤니티는 어느 나라에 가나 감염병 걸릴 확률이 낮다. 왜요? 그 연구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외부와 얼마나 접촉을 안 하는지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법을 더 잘 준수한다는 문제를 예로 들더라고요. 책 잡히기 정말 싫은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좀 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의협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왜 전문가 말을 안 듣고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아닙니까? 의협은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 속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으로 지금은 봐주시는 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최대지 회장님인데 그분은 좀 그런데 그런데 또 의협이 의견된 거를 너무 그쪽으로만 저는 또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질본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다 그런 비전문가들만 모여서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불행한 얘기인 것 같고. 감염병에 있어서는 의학을 배운 사람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오해일 수 있고 논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력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학도 배웠어요. 배웠고요. 그럼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감염병 전문가가 따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보수 언론이 열심히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왜 우리 대구를 이렇게 구박하십니까? 이거예요. 왜 큰일 났다 지금. 대구가 화났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구 코로나 이게 있는데 이 대구 코로나라고 정부가 썼다. 완전 이거 무슨 우한 폐렴은 안 된다고 그러더니 대구 코로나라고 쓰고 있다 이래갖고 또 엄청나게 또 욕을 했습니다. 조금만 뜯어봤어야 됐는데 그 사람들은 뜯어봤어도 이렇게 썼을 거예요. 다 알면서 쓰는 거죠. 이게 시작이 그 보도자료 제목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읽으면 이래요.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가동인데 대구와 코로나19 사이에 쉼표를 안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 큰일이 났는데 코로나19 대응을 해야 되니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가동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걸 좀 버릇을 버려야 되는데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응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 저 뭐냐 공문 쓸 때 조사 안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가르치는 편이긴 해요. 제목을 짧게 하시려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문서가 예뻐요. 그게 그 문서가. 맞아. 문서 쓰다 보면 너저분 하면 혼나요. 문서를 이놈의 공무원 사회가 그 형식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슨 폰트 몇 포인트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요한 거는 그 줄 간격은 몇 퍼센트고 다 정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높으신 분들 노안을 배려해가지고 폰트 크기가 너무 커요. 그렇죠. 12포인트가 말이 됩니까 요즘 세상에? 엄청 크고. F학점이죠. 엄청 크고 무조건 뽑으면 엄청 두껍고. 그러다 제목이 최대한 한 줄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 벌어진 상황에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구나. 그렇죠. 대구 코로나19에다가 대응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또 고약하게 만들어서 대구를 이렇게 상처입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대구 봉쇄인데 대구 봉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의료적인 차원에서 봉쇄 정책이 있고 완화 정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봉쇄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못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조치들이 봉쇄 조치. 이제 완화 조치는 그거 이제 포기하고 봉쇄는 포기하고 그냥 죄 덜어다니게 두는 수밖에 없다 이제 더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중에 사람들이 감염이 일상적으로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 이게 이제 완화 대책이에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 마인드로 봉쇄 정책 위주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특히 지금 대구 경북 특히 대구 지역에서 지금 환자들이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봉쇄 정책을 최대화해서 대구에다가 적용을 한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 그거를 이제 홍익표라는 분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그 아무래도 당의 수석대변인이 워딩을 쓸 때는 좀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아무래도 어감이 좀 그러니까 그게. 대구 봉사에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기자들이 할 때 그럼 이동제한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런 것도 다 고려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대답이 좀 나쁘긴 했습니다. 대답이 안 좋긴 했어요. 정치적으로 고급스럽지 못했다라고 얘기해두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이제 홍 아저씨는 집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려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를 대구에 이렇게 큰 상처를 입히고 대구를 차별하고 대구 미워하고 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죠. 저는 아주 너무하다 진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정확히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일 거였습니다. tk가 뚫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제 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tk만큼은 전석 확보였는데 지방선거에도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구미 지장이 저들의 표현에 의하면 뚫리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계 정치인이 호남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tk를 바라보는 마음이 좀 생겼달까요. 그게 이제 당 내부의 이야기들. 그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본심이 툭 터져나온 거예요. 대구를 차별한다. 대구 표심 어디 가지 마라. 라는 방식의. 재난은 언제나 정치와 연결됩니다. 되게 1차원적이고 상상 가능한 반응이었죠. 보수 유튜버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실 대구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대구분들이 다 이걸 고지곳대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이나 이런 얘기들을. 그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병 때문에 이런 병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는. 그리고 정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대구에 아주 총리를 갖다 놓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가기도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다 갖다 붙여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논리도 또 회자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언론과 정치가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숭숭한데. 그게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른 진짜로 갈등이 불거져야 될 문제. 그리고 갈등이 불거져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러니까 너무 열받는다 이거죠. 하나만 한 얘기를 해봤자 싸움만 붙이는 얘기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대구를 왜 이렇게 미워하냐고 그러고. 뭔 의미가 있냐고 지금. 어떻게 뭐. 어떡하라고. 아침 뉴스 프로 같은 거 들으면서 진행하는 관록의 양반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도 좀. 일을 좀 다르게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던 게 계속 되게 겁에 질린 사람 같은 질문들만 해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네. 누구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뭐 이재갑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 교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김미나를 안 보는 거고. 그 사람들 다 생각이 있어요. 방송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이 코로나19는 처음 봐요. 이 양반들아. 이렇게 얘기하겠지. 계속 청취자들로 하여금 더 겁을 집어먹을 만한 질문들 위주로 자꾸 하는 그런 방송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 방송을 제가 모니터를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이건 좀 미디어 전송 용량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중에 마스크 얘기도 사실 좀 그런 건데. 마스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마스크라는 걸. 첫째 마스크 쓰면 되는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째 그럼 재사용은 안 되는 거냐. 셋째 첫 마스크는 안 되는 거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마스크 성능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맞아요. 뭐지? KF94인가요? 94% 막아주는 게 제일 좋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막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환란이 왔어요. 그러면 결국 다 같이 이겨내자는 마음이 없으면 낙오될 수도 있고 누가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모른다는 답변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 인류가 모르니까 이 일을 겪지 지금. 그게 마스크에 대한 거든 병에 대한 거든. 그거 이제 전문가 우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일단 지금 있는 바이러스는 얘는 코로나19는 공중으로 그냥 오지는 않는다. 공기 중에 떠서 오지는 않는다. 뭘 타고 오냐면 침을 타고 온다. 네가 막 뱉는 침을. 그런데 이 침이 아주 코딱지 많아졌을 때까지도 하여튼 걔 타고 온다 그게. 그러면 그걸 최대한 잘 막으려면 미세먼지 마스크 쓰는 게 제일 낫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미세먼지 마스크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냐.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그 침 튀기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천마스크도 어느 정도 방원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KF94만큼은 아닌 거지. 그 천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재사용해도 되냐. 재사용을 해도 침이 오는 걸 막으면 되죠. 재사용을 해도. 아니면 계속 묻어있는 채로 있는 마스크를 다시 낀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런 거는 사실 마스크 성능에 대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마스크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공기 중으로 전파가 진짜 안 됩니까? 어떻게 알아?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안 되는 걸로 했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일부 중국인들은 된다는 자도 있고. 에어로졸로 인한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천 마스크의 경우에도 천에 침이 닿으면 그 안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지금 많죠. 그렇죠. 그리고 KF85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 그게 비마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데 다 어떻게 우리 의사들이라고 정답을 알고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통풍약을 받으러 갔습니다. 한동안 통풍약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통풍으로 죽을 수가 있겠다. 술 안 드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왜? 그냥 기분이. 그렇죠. 통풍이랑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네. 기분이 아파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큰 병원 가면 또 기다려야 되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큰 병원 가기가 싫으니까 또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통풍약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 요산수칙을 원래 받던 병원에서 요산수칙 검사한 거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검사 가져와라. 그렇죠.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또 한 번만 그냥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그 병원을 가기도 뭐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는 혈액 검사한 결과가 없으면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약을. 내가 통풍 환자한테 맨날 먹는 약을 그냥 주문드리라고 생각했으나 또 그 의사 입장에서는 검사 결과가 내가 먹어야 되는 입장이 아닌데 그냥 약을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혈액 검사를 할게요. 네. 혈액 검사를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혈액 검사를 했는데 요산수치가. 낮으면. 칠 아래로 나오면 약을 주는 거냐는 당신이. 안 준대. 원칙대로죠.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인류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툭하면 신을 찾아요. 방송에서 하루 이틀 이런 얘기합니까. 정말 간절해서 누군가한테 뭘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람이 신이길 바란다니까. 게타는 신도 되고 악마도 될 수 있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게타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반게리온 초옥인 신이 되었습니다. 옆방에는 진 게타가 있습니다. 신지군과 함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답답하다 이거고.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출해봤고요.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모가지가 안 돌아가지. 아무튼 그 병역과를 또 가야 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보수 세력 때문에 이게 힘들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또 우리가 새롭게 느끼게 된 감정이 신천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천지에 이런 자들이 있는가. 신천지가. 신천지에 대한 분노는 복합적이고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데서 이렇게 했는데 예배를 받는데 거기 확진자 한 명이 껴있는 바람에 죄에 감염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확진자의 반수 이상이 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들. 그렇죠. 이렇게 되니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이 보건당국과 잘 협조를 해서 다 검사를 받든지 그리고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재깍재깍 신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신천지인데 심지어 지금 열도 나고 있으니 날 어떻게 해주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만 신천지는 스트레스 기능이 필수입니다.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걸 밝히지도 않거니와 심지어 아퍼도 참고 있어요. 신천지인 걸 밝히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다들 열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이제 그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의 방역대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를 봤는데 신천지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다. 뭐 그런 평가에 저는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요.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대구교회 신천지 대구교회 이력이 이 주스 나온 다음에 청와대에서 뭐 집어던졌습니다. 저도 대통령이었으면 화가 나서 잠이 안 왔을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뭐가 뉴스 보고 올라왔을까 신천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신천지인 걸 숨겨가지고 이렇게 감염을 시키고 다닙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대통령이. 진짜 화가 났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현재는 제가 본 확인한 보로 가장 빠른 거는 신도의 명단을 전수로 확보를 했죠. 그것도 꼭 참고 또 구슬렸죠 어떻게. 대통령이면 거기 교주가 누구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그건 박정희나 하던. 여하튼. 이만인지 뭔지 빨리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그랬더니 한국당의 이만희 의원. 아니 내가 너무 유치한 걸 수도 있는데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이거 안 궁금합니까? 영천청도의 국회의원은 왜 신천지 교주와 이름이 같나. 나이는 한 40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름 왜 같아? 여하튼. 아무튼 그래서 신천지의 비밀주의가 이 상황을 망치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개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든지 뭐든지 간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데. 그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듯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신천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 청원 같은 거 올리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강제 해산시켜주세요. 이런 거 올리고. 그다음에 신천지를 가려내는 방법 이런 거 이제 다 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천지를 어떻게 해산시키냐. 이런 건 좀 의문이죠. 어떻게 해산시킵니까? 신천지를. 어떻게 해야 해산이 됩니까? 그게 이미 비밀스러운 이런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해산이 될까요? 왜냐하면 종교가 종교의 이름으로 지역 주민에게 하는 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딱 금을 그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종교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다거나 또는 누구를 해했다거나 죽였다거나 때렸다거나 이런 거는 개별 행위들에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종교 활동을 한다고 그래. 그거를 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자고요. 기독교 방송 계열들의 언론들과 방송사들이 요즘 핏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감염병을 차단하고 해결하자와 사이비 2단 종교를 없애자는 결국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요즘 시즌에 하기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신천지를 계속 미워해도 좋아요. 저도 미워해요. 아니 내가 CBS면 미워하고도 남아요. 매주 가니까 알잖아요. 매일 가잖아. 여기서는 제가 제일 오래 미워했죠. 아 그래요? 맞다. 교회 오래 다녔잖아. 아 그래요? 할렐루야. 하세요. 그건 축구단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제 왕년에 친구가 목사 아들이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고 이제 삐져서 안 가고기도 하고 그랬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국가가 이건 사이비 종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사이비 종교라는 판단을 개별적인 사기를 쳤다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라 어떤 교리와 행태를 해가지고 사이비 종교다 이런 다음에 그걸 탄압하면 그거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종교들끼리 너는 이단이야는 할 수 있어요. 종교들끼리 예를 들면 CBS가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 방송에 신천지 대응 특별팀이 있습니다. 원래. 오래됐습니다. 네. 그 대장을 옛날에 변상욱 대기자님이 하셨었어요. 지금 YTN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사탄처럼 보는 사람이죠. 변상욱 대기자. 사실 홀로 되게 큰 싸움 했어요. 물론 팀이 있었습니다만 되게 오랫동안 CBS 목동 방송국 앞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순번을 서가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큰 집회하로 작은 집회하로 계속 이랬었어요. CBS가 그들의 교리가 이상하다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까지 다 열심히 지적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개인적인 교인들의 피해들까지 다 취재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CBS에 또 방송하러 가는데 오목교역이잖아요. 그렇죠. 오목교역에 딱 내렸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 역이 가득 차있어요. 사람으로. 사이즈 안 맞는 큰 정장 입은 사람들. 네. 그리고 잘 보는데 상의는 하얀색 하의는 까만색으로 또 다 낮춰 입고 왔어 또. 그래서 저는 거대한 결혼식이 있어서 다 저 케이터링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처음에 이게 뭐지 이랬는데 딱 그 교통카드 딱 찍고 나가는데 팻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무슨 계속 나오지만 무슨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지파 뭐시기지파 뭐시기지파 하도 많으니까 그 지파별로 나가는 추구가 다 달라요. 정해놓은 거예요. 통제하려고. 그 팻말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다 신천지구만. 야 대단하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신천지들이 CBS 포위해가지고. 맞아요. 온 노래를 부르고 온 CBS를 포위했다는 의미가 CBS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는 모든 장소를 꽉 채워버렸어요. SBS 옆에 공원까지 다. 맞아요. 직원들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종교 집단끼리의 사이비의 기준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하는 건 2단이고요. 장노회에서 정하는 건 2단이고. 그렇죠. 사이비는 실제로 범죄를 일으켰을 때 사회적으로 사이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문제는 한기총 소속의 목사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고 돈을 착복했다고 해서 한기총이 사이비가 되진 않아요. 이게 시민국가의 오래된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할 고민거리입니다. 어떤 종교가 잘못하면 그 종교가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마음으로는 개인적 기준을 갖고 있어요. 첫째, 이 종교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교주를 섬긴다. 그리고 둘째, 그 교주가 살아계시거나 최소 죽은 지 100년이 안 됐다. 얼마 안 됐다. 갓 죽었다. 이런 경우, 이것 사이의 종교의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제가 인생 힘들 때마다 인생의 가르침과 방향타를 얻기 위해서 종종 복원하는 사우스파크에서는 종교를 이렇게 정의했죠. 세금을 안 내는 자들. 면세가 되면 종교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 신천지라는 조직을 지탱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한 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보편적 논리일 수도 있다는 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 얘기냐면 일단 신천지가 이렇게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이유를 크게 나누면 제 생각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사입이다. 그리고 이단이다. 이렇게 어쨌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천지인 걸 밝히는 순간 이제 너무 사회적 지탄을 너무 많이 받게 되고 너무 힘들다 이거죠. 사입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주가 살아 있거나 갓 죽은 종교의 경우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돈을 참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교주로 섬겨야 되니까 교주가 그래서 아 나 우리 아내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네? 왜요? 우리 남편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난 또 본인 얘기인 줄 알고 이러면서 이제 집안 돈을 갖다 줘요. 본인 얘기인 줄 알고 지금 확진자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지금 저는 조던 교회에 빠져 있잖아요. 조던 교회 아내가 알면 안 되는데 넘어서가지고 아 몰라 알았대. 이러면서 그냥 삶 모으고 있죠. 저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 교회 뭐야. 맞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 교회 아무튼 사입이 이단 지목이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숨어 들어갈 이유가 있다. 이것은 외부적인 이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본질적인 자신들의 이유 이분들이 프락션을 한단 말이에요. 프락션은 프락션은 순우리말이죠. 이분들이 숨어 들어가서 꿰어내다 이런 뜻을 가진 프락션이 뭐야. 길에서 무슨 심리검사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지만 XSFM입니다. 맛?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기엔 흔한 강정인데 맛은 절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딱할 것 같은데 부드럽고 아주 달 것 같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해요. 흔히 알던 맛이 아니에요. 뭐랄까 고급스러운 강정?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 강정 언제나 오란다.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너는 허구헌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려 이거 깔아! 백일라 엄마의 사랑처럼 진한 10종 고밀도 압축 내장품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심리검사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지만 남의 교회에 가서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하죠. 추수꾼들의 무서운 게 추수꾼은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사람을 데려오는 추수꾼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먹는 추수꾼이 있죠. 교회를 목사랑 신도들이 싸우게 만든 다음에 왕추수꾼 그러다 보니 그럼 당연히 언더커버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육들을 많이 했어요. 유명한 탁지원 소장이 와가지고 교육도 하고 탁명환 소장의 자녀분이시죠. 근데 5년에서 10년을 본대요. 5년에서 10년을 보고 심지어 가장 심각한 거는 교회가 넘어갔어요. 신도들은 몰라요. 몇만 명 수준의 교회가 넘어가서 신도들은 계속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희한한 넘어갔다의 공식적인 의미는 돈 받는 곳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상황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신도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그 교회에 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후원금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모른 채로. 그렇죠. 멋있다. 이런 이유예요? 네. 그래서 비밀주의를 이분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남의 교회가 이르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의 교리와 이론에서 그래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성의 기독교가 타락했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성 종교는 기득권인 거죠. 기득권들이 교리 이런 걸 내세우면서 자기들끼리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신천지라는 종교는 멋진 우리 종교는 그렇지 않고 진정한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 겁니다. 신천지가 유독 특별한 거는 언더커버라는 거죠. 그걸 내세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침투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침투해서 거기 있는 우리 어린 양들을 올바른 우리 신앙의 길로 모셔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언행을 하거든요. 이 신천지 신자들이. 왜냐하면 성경에 충실한다며. 그리고 어떤 신의 가르침을 더 아무튼 잘 구현한다며.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태도의 내용을 보면 또 성경에 대한 해석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 비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한국 출신 교주가 살아있거나 갓죽은 종교들의 비교적 공통점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은 이상해. 누가 이렇게 해석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개신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고 우리만이 이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과 권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천지 교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괴로워지는 성서 카테고리 중에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많은 애매한 말로 써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가 너무 좋습니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지 않나요? 다른 부분은 사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대부분 아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을 했는지 갑자기 이런 것들이 보여서 내가 빨리 썼다 이거 보잖아요 내용이 천사들이 무슨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분 거야? 병나발을 분 거야? 나아가지고 그랬더니 땅이 어떻게 되고 일곱 번 망하고 일곱 번 다시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런 스펙타클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게임들이 요한계시록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갖고 소설 쓰는 게 우리 고전이고 클리셰인데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를 이어지냐 이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구조가 지도자에 대한 어떤 신격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신격화에 기댄 전행, 비리 이런 걸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구박하고 탄압하죠. 못하게 하고 미워하고 이것들 잘못된 거라고 하고. 그러면 신천지는 내부단속을 해야죠? 네. 그러면 신천지는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오냐면 자신들은 기득권, 왜냐하면 지금 세상 천지 모든 다른 종교들을 기득권이라고 규정했으니까 기득권과 결탁한 어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으니까 그 기득권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제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투쟁은 정당하다? 내가 이 신천지 방식을 보고 갔다 온 사람은 아닙니다. 참고로. 신천지 방식을 보고 이 혁명가들이시구만 혁명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만 이게 비판은 탄압이 되고 이분들은 피해자가 되고 그렇죠. 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이런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교주님께서. 사탄이 준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멀쩡한 사람도 여기 한 번 들어가면 그게 순한 논리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 논리 한 번 빠지면. 사실 신천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이제 기다린다고 마음은 좀 죄송스러운데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몰라요. 직함은 총회장인 것 같은데. 보혜사라는 말도 쓰는데. 이 사람의 육체적인 영생을 믿고 있어가지고 죽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런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 모두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또 갖다 붙이겠죠. 원래 이분들 교리 중에 무슨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무슨 뭐 이게 새 세상이 열린다.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넘었죠. 넘어가지고 그게 사실 정해원이 얘기야. 정해원 얘기다. 이게 준해원까지 다 합치면 그거 아니고 정해원이 14만 얼마 넘어야 된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런 자의적 해석이 해석한 내용까지 가장 비슷한 게 지금 이 종교하고는 신앙촌이 있어요. 14만 4천. 이제 남성 안 받는 것만 좀 다르는데 이 종교는 지금 교주가 갓 죽었거든요. 그냥 영생하는 걸로 그냥 대충 말장난으로 퉁치고 가고 있어요. 이만희가 사망해도 전혀 타격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엘비스프레스이나 투팍처럼 생존설이 계속 뜨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교들의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교주가 사망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후계자를 놓고 싸우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통일교는 어떨까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요. 마음이 왜 그러세요? 신자세요? 전혀 아니죠. 저는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교니까 저는 마르크스교. 마르크스교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무슨 교리와 여러 가지 행태의 부당함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신천지가 유지되는 자기보충적 서사는 이것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조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결국 신천지를 믿고 또 거기를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이는 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는 바보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멍청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이 행동에는 정치적, 종교적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나 시사아저씨 같은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 쳐다보면서 성격이 못 돼가지고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뭔가 일관된 이상한 점이 있을 거야. 어딘가 나사가 빠졌을 거야. 그러니까 종교를 믿고 있지. 그래서 만나봐요. 친해져봐요. 별 문제가 없는 거야. 나보다 똑똑해 어떤 사람들은. 뭐야 왜 일관성 없어. 보편적인가? 고민해야죠. 음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다들 종교들이 다른 종교는 본질적으로 신의 어떤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논리가 방금 쭉 얘기한 논리가 사실 정치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기득권과 결탁한 그리고 어떤 정치 또는 어떤 통치가 사익을 뒤로는 추구하고 겉으로는 대의를 내세우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모로 피해자가 되고 있고 우리 같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기득권을 처부수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지금 나타났다. 그리고 이 지도자를 따르면 우리는 이런 기득권들의 이런 저기를 체계를 기득권에 유리한 체계를 부셔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우려한 기득권들이 우리의 지도자와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맨날 나오는 논리에요. 맨날. 지금 당장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미국 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지자들이 음모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Q. 딥스테이트. 트럼프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친민주당 성향의 반려조직 내지는 통치 네트워크가 있어서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을 안 되게 만들고 트럼프를 또 찾으려고 오지탐탐 노리고 있다. 그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음모론이잖아요. 무슨 광화문 간다고 우리가 지금 정부를 탄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말하지.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런 정치와 종교의 공통분모를 가지는 사례가 이걸 녹음하는 시점에 어저께 잡혀가신 분 정강호 목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밝은 표정으로 영장실질심사하러 들어갔는데 구속됐습니다. 그 밝은 표정을 당분간은 볼 수 없게 됐어요. 안에서는 밝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자꾸 강화문이 어두워졌어요. 빛이 사라졌어요. 자꾸 야외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고 그러고 실내에서만 감염이 된다고 그러고 자꾸 왜 아무튼 그분이 무슨 당도 만들고 정치로 한 달이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종교 논리를 가지고 사실 종교 논리를 정치 논리랑 짬뽕 치켜가지고 정당 창당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김문수랑 김문수 전 지사랑 이게 박근혜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박근혜가 탄압받은 희생양으로서 존재하기 이전에도 이런 매우 종교적인 느낌을 주는 소수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곤 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지난번에 친반과 관련된 신당들 총선 때처럼 이런 분이 뭘 보여주냐 정치와 종교가 반기득권적 서사를 가질 때 거기서 등장하는 공통부모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 홍문종 의원님이 추진하는 친박신당이라고 있습니다. 저 어제 그 뉴스를 보는데 친박신당을 만드는데 홍문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친박신당을 내가 만들 건데 결성할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옥죽 메시지를 들고 우리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해가지고 우린 대박난다. 이러고 창당을 한 거예요. 박통계시록이 나올 것이다. 네. 근데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기다렸지만 돌판은 여전히 돌판. 네. 태블릿이 되지 않았어요. 게시가 없어. 계속 막 지문 인증해보고 페이스 아이디 해보고 그러는데 도리아 계속 열리질 않아.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치면은 무슨 해명과 책임을 지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죠. 네. 그래서 정치면은 미안하다.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가야죠. 근데 홍문정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 소사를 지키는 선택을 하죠. 홍문정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신탁을 기다리는 사죄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러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었다. 그냥 내 생각이었고 뭐 근데 없다. 이렇게 없는 것은 없는 걸 보고 또 나는 반성했다. 이게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할 거냐를 생각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창당을 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힘드신 분에게 메시지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지. 해서 되겠느냐. 얼마나 큰 불충이냐. 메시지가 오지 않으니 더 열심히 살자. 이게 이제 저기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네. 비가 안 오는 이유는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기우제에 뭔가 불손한 것이 있어서다. 그렇죠. 광화문에서 불쌍한 양이 한 마리 죽게 생겼어요. 지금 조만간. 네. 신탁을 구했는데 신이 신탁을 내려주지 않아갖고 더 죄책감에 휘내리는 거야. 아씨 내가 우리 안에 뭔가 불경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 1번이니까 내가 비례 1번인데 내가 잘못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잘 빌었어야 되는데 비례 1번이라 돼가지고 제사를 잘못하다니 앞으로 더 잘 빌어볼게요. 이게 종교의 논리잖아. 농담이 아닙니다. 홍문종의 정치는 요즘 박근혜에 대한 제사입니다. 살아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탄압에 대한 서사와 맞는 게 가장 최근에 홍문종 의원은 코로나19 때문에 국회가 폐쇄됐잖아요. 이게 지금 창당을 방해하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당 관련된 행사를 어제 했거든요. 안 돼서 유튜브로 했거든요. 자기를 좋아하는 걸 왜 잘 됐지 뭘. 여튼.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그렇죠. 왜 카톨릭일까? 카톨릭 국가예요. 그거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죠. 저기서 유럽에서 건너오면서 유럽에서 지배자들이 건너오면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오랜 세월 사실은 과거에 유럽도 그랬지만 종교랑 기득권이랑 손을 실제로 잡아서 가톨릭이 기득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하는데 이단일을 좀 하는 종교가 있어요. 유럽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어떤 카이뱅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남미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가톨릭하고 이런 사회 지도층이 결합되는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럼요. 힘이 셉니다. 요즘에 이제 가톨릭에서 이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미가 남미에 있는 신자들이 맞아요. 이거를 누가 읽어냈느냐 오순절 교회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라고요? 에디터나 아시죠? 교회를 많이 다니시나요? 자세히는 모르죠. 우리나라에는 이분들의 갈래가 순복음교회가 여기 갈래입니다. 이른바 이제 은사주의라고 하는데 그 왜 한국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은사주의라고 해서 이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증거라고 내놓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 저 옆에서 방언하는 거 본 적도 있는데 저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방언하게 되는지는 제 알 바 아닌데 문제는 이러한 체험이 자꾸 초현실적인 게 성경이다. 초현실적인 게 종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힘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적이 그러니까 공중에 떠야 종교나 이런 식으로 사수를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다른 뭘 가르쳤는지는 까먹게 되고 구술로 남은 마법 같은 얘기들만 자꾸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오순절 교회의 스타일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오순절 교회 신자들이 그래서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원탑이지만 모든 세계의 개신교 신자 다 세면에 보면 오순절 교회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게 그래서 이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단계가 있어요. 종교라는 게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해서 레벨우가 올라가가지고 사제가 되고 그 사제 내지는 성직자가 일반 신도들에게 교리를 설파할 권한을 가지고 이게 이제 기성의 원래 과거의 전통적인 종교의 이제 형태잖아요. 근데 그게 기득관하고 결합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어. 우리는 개별 신자들이 다 신하고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종교개혁이었고 이걸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복음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이게 복음주의 이게 복음주의자예요. 이 복음주의자들 중에 그러면 사람이 신하고 직접 만나는 건데 당연히 신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면 그게 인마 눈에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순절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점점 이제 증세가 심해지는 거죠. 이런 증세가 심해져요. 이런 분들이 그러한 자기 논리로 무장해서 가톨릭은 기득권이고 우리가 진정한 종교의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진정한 종교의 참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무장을 해서 참맛을 내래 종교의 참맛을 보여주겠어. 그러면 이제 남미의 수많은 민중들이 다 자기들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그 사는 게 힘든데 자기를 괴롭히는 정치인 관료 거기에는 이제 종교인도 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세계관 속에서. 그러면 그 종교는 그래도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종교인을 믿는 게 아니고 신을 믿는 거니까. 신을 믿고 싶으니까. 신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야 신은 내가 믿는데 종교인은 썩었다. 이거죠. 근데 어디서 누가 와가지고 오순절 교회가 와가지고 우리는 안 썩은 종교인. 저 사람들은 썩은 종교인. 그렇죠. 이렇게 갈라쳐가지고 죄인의 오순절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떠오르는 샛별이에요. 남미 종교에. 맞아요. 그러면 또 뭐가 떠오르냐 남미에. 남미에도 그 포퓰리스트들이 떠오르잖아요. 지금의 대통령 브라질에 짜이르부 소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여튼 극우 극우 오브 극우에요. 아무튼 거의 파시스트 수준이에요. 세계관이. 저는 지금 한국으로는 조금 비슷해 보이는 사람으로는 홍준표 정도. 왜냐하면 되게 고다 보이는 젊었을 때 공직에서 있을 때 이미지를 바탕으로 포퓰리스트 정치를 해온 아무 말로 예요. 이 사람 개쎕니다. 말이 개쎄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원래는 여기 이 동네에 있는 우파정당의 무슨 소속이고 뭐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 후보도 되고 대통령이 된 건데 근데 나중에 브라질 정치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분이 그걸로도 이제 안되고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신당을 창당했는데 신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오순절교회 바로 이 오순절교회 교인들입니다. 브라질을 위한 동맹이라는 지금의 여당 오순절교회를 작년 말에 창당했어요. 뒤에 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경우에는 사제회가 절반 정도 상원의 역할을 하는데 법 같은 게 나오고 행정부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카톨릭 주교협회일 거예요. 카톨릭 주교협의회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자꾸 얘기해요. 근데 카톨릭 주교협의회가 오순절교회를 등에 업은 여당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가급적 자주 반대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해요. 카톨릭의 탄압이라고 얘기해요. 브라질의 트럼프 보소나르 님께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발목이나 잡고 말이야. 실제로 트럼프를 짱 좋아하고 트위터를 자주 씁니다. 트럼프 절친 절친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즉위식이 아니고 뭐야. 대통령 추임식 추임식 때 트위터 담맨 읽는 거 보고 와 진짜 브라질 안 됐다. 반대자들 트위터 담맨을 읽고 있어요. 거기는 저기 신탁이 왔네요. 트윗버드 신 브라질 정치도 똑같은 게 우리 좌파 있지 않습니까. 룰라를 위시해서 좌파들이 기득권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탄압을 저기를 뭐야 이름 잊어먹었네요. 호셰프를 탄압을 하고 이런 난리의 과정에서 좌파 기득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때려잡는 호롤 단신 우리 메시아 지도자님이 보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런 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가 오순절교회랑 결합한 거예요. 종교와 정치의 반기득권 서사의 공통분모를 이렇게 알아봤다. 서울시도 오순절교회 지금 봉헌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요? 이명박 시장 때 서울시를 봉헌했잖아요. 그렇죠. 조만교회가 오순절인가요? 소만교회였나요? 장로잖아요. 이명박은 장로교 아니에요? 저기 여의도선복원교회 다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냥 조용김 목사랑 친한 건가? 강남소만교회 종교의 정치적인 색상이나 종교가 가지는 정치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병 얘기가 정확히는 아닙니다. 내일 좀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청취자 여러분 XSFM입니다. I, D, W, K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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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